이렇게 갱같이 잘 봐야! 차라리 갓! 야! 이렇게 갱같이 잘 봐야! 차라리 갓! 야! 갓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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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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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잠깐 뭐야 야 이거! 야! 주인님! 끔전 여기 끔전! 내가 주인이야 다운했어! 주인! 아니 뭐야! 어 너도 나를 돌려서! 야! 야! 내가 너 주인인데!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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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잠깐만! 네가 내가 홀려보니! 형제집에서 키우는 개냐고요! 아니 혜진 씨! 야 혜진아! 너무하네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나 그냥 한 번 빼보고 싶었어 그 게스트끼리 거 진짜 야 나 정말 야 내가 어이가 없어 야 쟤는 나를 돕게 돼 있는 거야 너를 돕는 거야 쟤는 왜 그런 거야? 아 진짜 아니 무슨 몇 번 대우고 뭘 했다고 네가 아 나 진짜 어이가 야 주혜진! 그래요 나도 이런 기회가 오는구나 유광수 씨는 유재석 씨가 권력을 얻어서 가진 금검의 능력이었어요 그래서 아직 효력이 다 안 끝났어요 한혜진 씨가 금검을 이제 가지셨으니까 쓸 수 있습니다 방송에서 뭐 수호천사 뭐 양명 중국의 흥력입니다 음악으로 흥력으로 나갑니다 귀신 귀신 귀신이 아니라 약간 그 주문 다시 살아나니 귀신이 귀신이 안녕다 어서 빨리 죽던 거다 지진! 전 호영입니다 귀신? 당신의 보디가드입니다 그래요 송지호 어디 갔지? 송지호를 찾아야 되는데 아 지금 지호나 밖에 안 남았구나 지호밖에 안 남았어 지호 홀령 그러면 지호를 찾아와요 빨리 아니 나 홀령이 그냥 이런 거에요? 시키면 그냥 시키는 대로는? 아 그럼 1대1로 붙을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 지금 아 주인님 노란 옷이라서 진짜 헷갈려요 나 시간 없어 난 조심해야 돼 이속이 숨을 다 갑자기 딸라고 그랬나 보다 어 아 진짜 좀 2대1로 어떻게 싸우냐 어떻게 하지? 어떡하지? 어떡하지? 아흐 더우면 안 되지 아니 아니야 나 뭐 지효만 제거하면. 대장님 혼자 다니시면 위험합니다. 지효야. 송지효. 내가 얘기하면 아예 들은 척을 안 하네. 아 맞다 맞다. 내가 쓰고 있는 거지 지금. 아 쓰고 있는 게 아니라 문업자 같은 게 있는 거예요. 송지효. 어디 지효는 어딨어요. 저쪽에 이쪽에. 아 같이 가야죠. 아 나 쓰는 거야 안 쓰는 거야. 맞다 맞다. 까먹어. 지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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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효 누나. 지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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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죠? 없어요. 지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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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효.